레저다오에서 나온 64 플러스 밀리터리 하드케이스 그냥 일반 하드케이스하고 질이 다릅니다 왜 우리가 낚시대 가방 보면 하드케이스가 있잖아요 중춘 가방이나 뭐 이런거 그런거는 조금 가격이 저렴하면서 질이 조금 여기와 다르죠 요건 밀리터리고 내부가 굉장히 굉장히 두고두고지 2단으로 덧대서 여기가 굉장히 푹신푹신해서 딱딱 갈라짐이 없고 품질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소풍 가방 옷가방 여행용 가방 애들 학생용 가방 굉장히 이쁘네 이거 매는것도 있어요 이거 줄 끈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레저다오에서 나온 밀리터리 하드케이스 국내 최초로 만든 하드케이스 출시기념으로 20% 할인 좋은 가격으로 드립니다 좋은 가격으로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